살려움, 주안에 평안하십니까? 저는 함께 있음의 행복한 목사, 최영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90일 통큰통독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여는 시작이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알아야 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에 앞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자세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인 4가지 사건과 12장부터 50장까지인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원역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지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했으며, 어떻게 언어가 섞이게 되었고, 세상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일종의 대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믿어야 하지만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10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었고라는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 거기에 창조된 생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진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그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손품을 회복하길 주의 의미로 기도합니다. 여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우리 육신은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근원, 생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선악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개설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는 곧바로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위는 폐망의 지름길입니다. 이후 구약의 역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 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행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복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히브리스 11장 4절 말씀처럼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재물 때문이 아닌 사람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 셋을 준비하셨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셋을 통해 또 노화에 이르는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는 결국 창세기 6장 8절에 소개된 노화에게 집중되고 후에 기록된 창세기 10장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창세기의 세 번째 이야기는 노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시작된 노화와 관련한 홍수 이야기는 9장까지 이어집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묵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사람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 역시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세상과 결혼으로 인유와 섞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를 지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인 노화는 은혜를 입어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심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화의 사손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장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려는 자기 중심성의 금치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높이고 오자 하는 자기 중심성적 마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원약을 붙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기록한 것이 장세기 12장입니다. 그렇게 11장의 끝은 그 인물에 집중하기 위해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계속되는 지하 가운데 인간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장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메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인 통크통독 1일차 가이드 영상입니다. 오늘도 주안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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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